어저께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을 해임했다. 안보 문제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오늘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알고 봤더니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 시위를 분석한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야. 해당 문건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이거를 MBC가 문건을 입수해 보도를 했는데 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시민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로 분류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시민단체를 여론화 작업 전문조직으로 노동조합을 군부대 같은 조직으로 묘사하고 이들이 결합하면 촛불 시위 같은 대기보도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관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 B비서관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는 시민사회 수석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사고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래요. 흥미로운 대목인데 여튼 지금 비서실 내부의 기강이 조금 해오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죠. 또 여기에 어제 논란이 됐었던 인물 박민영 대변인이 기자였다라는 또 의혹도 있어요. 이게 뭐냐 박민영 씨의 모친이 언론사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허위 기자로 이렇게 등록이 된 거 아니냐 이 바이라인인 게 마지막에 기자명을 쓰는 건데 여기에 박민영이라는 이름으로 올려간 게 52건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민영은 작성한 적 없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운영하는 언론사인데 자기는 작성한 적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가족 간의 어떤 이런 문제가 이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한 지역 인터넷 신문에서 대통령실 청년대변호를 밝혔는데 박민영의 명의로 작성된 기사들이 다소 확인됐다. 이 언론사는 박민영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고 끌은 자기가 작성한 게 맞는데 기사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모친도 국민의힘을 비판한 기사는 없었다라는 취지에 해명을 했다. 그런데 바이라인을 도용해 기사를 송구한 건 윤리위반에 언론 윤리위반에 해당한다. 이거를 보면 박민영 기자의 글들이 48건 자유기고가 로 표시된 글은 4건이었다. 여기에 심지어는 박민영의 얼굴 사진까지 첨부됐다. 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막 쫄쫄쫄했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얼굴까지 해갖고 해놨다 이거야. 야 이건 뭐 내가 작성한 거 아니다. 내가 평소서 논조랑도 다르고 말이 안 되지 않냐. 편의상 그렇게 어머니께서 사용하신 것 같다. 그래요. 솔직히 인터넷 신문사는 다 그렇다. 가족들 이름 올리고 친척 이름 올려서 한다. 실질적인 큰 이슈는 대표가 직접 심층 취지에서 올린다. 어머니께서는 다 내 책임이다. 관리인의 책임에 문제인데 자식이니까 소홀했었다. 이런 대목이 약간 좀 박민영 씨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도 관리를 못하는데 자기와 관련해서 저런 게 올라가면 이거는 내가 정치를 앞으로 할 거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면 분명히 본인이 썼다고 하는 거면 그 뉴스를 봤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한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국민 여론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논란이 됐는데도 채용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자 일배 용으로 사용했던 논란을 휩쓴인 박민영을 예정대로 채용할 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되게 대통령실이 되게 신기한 거야. 보통은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대통령실이 우리가 조금 보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되게 엉뚱하잖아. 국민들한테 논란이 일어났어. 그런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 지금 메시지가 아니 논란이 됐다니까 차질 없이 진행한다. 아니 논란이 됐다니까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야 논란이 됐다니까 아 이거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냐고 이미 차질이 벌어진 건데 되게 이 대통령실이 아예 귀를 막고 그냥 지들 하고 싶은 애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런 식의 대통령실 운영이란 건 이건 문재인 때나 봤지 이건 이거 굉장히 되게 어이가 없는 지금 상태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지향을 해야 돼. 대통령실이 왜 저럴까. 분명히 논란이 됐고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 그런데 이런 무시가 이게 어떻게 소통이고 이게 어떻게 국민소통을 할 수 있는 대변인의 채용 과정이냐. 애초에 소통을 안 하고 논란이 일어나도 모른 척 하는데 이게 조금 대통령실의 문제점이 이런 데서도 지금 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언젠가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 자 엑스맨 우리의 내부의 엑스맨에 한숨을 쉽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주 못 살아 못 살아 참담하다 정말 김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 난리가 났고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아주 주호영 비대위원장부터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탓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가 말했지 이거 입을 다물게 해야 돼.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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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배로 때려야 돼. 위에서 폭격을 날려갖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도록 해놔야 된다고. 이걸 얘기를 애들이 입을 벌리는 순간 망해요. 정치초보 윤석열을 돕자고 그리고 도와야 될 참모와 여당 의원들이 되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울려든다. 참 정말 뭐 권선동도 특유의 거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대통령을 보존한 참모들 역시 부적절한 언행의 도마로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한 관계자가 지가 뭔데 대통령 발언을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자처했다. 대통령의 사과 의미를 참모가 퇴색시킨 셈이다. 이 인간을 잘라야 된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냐고. 이런 애들은 그냥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또 카드뉴스도 엉뚱한 걸 만들었고 논란이 일어나고 청년 대변인도 봤듯이 일배 용어 썼다는 걸로 논란이 되고 비상식적인 해명 바로 가족들끼리 계정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황당한 해명을 하면서 또 논란이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권과 참모들의 언행이 지지율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적 우려적 괜찮은 엉망이 나온다. 자 그래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데 바로 김은혜 투입 대통령실이 홍보라인의 개편작업에 착수해가지고 김은혜 의원의 발탁이 유력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세신을 안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거 안되겠다 해갖고 지금 강인선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야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홍보특보 신설이 거론되는데 바로 김은혜가 소방수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강인선을 김은혜로 정격 교체하는 방안과 홍보특보 직책을 신설한 후 해당 자리를 김은혜에게 주는 방안들을 저울질하고 있다. 아마 홍보특보로 가지 않을까 싶다. 은혜 누나가 또 이게 괜찮을까 모르겠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패배하신 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자숙을 해야 되는 분이고 그렇게 이제 신선도가 없는 거지. 약간 뭘 하겠다라는 거는 칭찬할 수 있는데 인물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너무 측근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만 자꾸 데려오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은혜 누나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도를 나갔으면 그 정도면 많이 밀어준 거야. 많이 밀어줬는데도 떨어졌잖아. 물론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떨어졌어. 그러면 자숙을 시키고 다른 분을 신선한 얼굴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계속 아는 사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고루한 분을 데려오고 말았어요. 어쨌든 뭐 쇄신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은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있는 사람보다 은혜 누나가 뭐 그래도 뭐 언론에 오래 있었으니까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안 한다고 했었죠. 어 취임 백일 기자회견 하신다고 합니다. 예 바꿨어요. 이건 또 이게 계획이 바뀐 거야. 원래는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기념 행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관례적인 일정은 잡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앞둔 이날 기자회견을 열기로 정격 결정했다. 왜 그런가 한 40분 정도로 할 것이다. 이전에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소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기자회견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입을 모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용하고 예의 있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언론의 요청도 많았고 참모들이 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셨다. 40분 남짓한 기자회견이 전부가 될 거. 그러니까 전례보다 짧게 잡았다는 점에 집중해야 된다. 언론과 대통령이 마주하는 일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특성 자체가 작아졌다는 의견이다. 과연 여기서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겠죠. 데요. 그러니까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